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227페이지 무효와 치소에 관한 적중 예상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 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는 성립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고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고 또 1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거죠. 이에 반해서 치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치소입니다. 따라서 치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한 거고요. 치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또 치소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는 3년입니다. 그럼 문제의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무효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의 변동이 없으나 이건 맞죠? 치소권은 일정 기간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까지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소하면 이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표는 없다. x죠. 치소란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소급표가 없다는 2번 지문은 x고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넘기 쳐도 2번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경우죠. 일단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무효의 경우에는 원칙이 뭐죠?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선이면 보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대적 무효가 별로 많지 않아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진이 아닌 의사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죠. 따라서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무효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치소죠. 치소는 원칙적으로 치소하게 되면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됩니다.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반대예요. 무효하고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제한능력이죠. 제한능력제 법률행위는 치소할 수 있고 제한능력을 이유로 치소하게 되면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를 찾으라고 하는데 기역, 의사문능력, 미은 제한능력, 선의의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디귿번, 원시적불력, 제3자 보호하지 않죠. 왜요? 원칙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니까. 그 다음에 리을번, 허위표시의 무효, 미은번, 비지니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비읍범, 사기강박에 의한 지소에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법률의 당사자 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경우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를 찾으라고 하는 건데 기역, 의사문능력제 법률행위, 니은번,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 선의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효는 원칙이 뭐예요? 절대적 무효이니까요. 다만, 디귿번, 무효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릴번, 통정허의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되니까 기역, 년에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자, 5번부터 볼까요? 5번, 민법이 규정하지 않는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죠. 4번, 의사문능력제 법률행위 확정적 무효고 3번, 대리모계약,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확정적 무효죠. 2번, 부동산은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해서요. 반사회적이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용 내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죠. 따라서 나머지 것들은 확정적 무효고 1번만 유동적 무효인가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은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용 내 그 소유 X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님으로 2번, 갑이 허가신청절제협력... 아, 2번은 제고 아, 다시 한번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이게 전제미죠.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이 있는데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고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러한 협력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일방당사 자국과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협력 의무 불이행 권력으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1번, 갑이 허가신청절제협력하지 않으면 을은 갑에 대하여 협력 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강제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갑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의료나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왜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니까요. 그 다음에 3번인데 만약에 쌍방 모두가 협력하지 않기로 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4번입니다. 유동적 무효라도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4번, 매매계약이 의뢰 사계에 의해 체결된 경우 4번,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소급회에서는 무효가 되니까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허가신청절제협력의무를 면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5번, X토지가 중간 생략 등기의 합에 따라 을로부터 병에게 허가 없이 전매된 경우 병원, 갑에 대한 직접 허가신청절제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가진다. X입니다. 을이 갑에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갑에서 을로 이전등기시킨 후 을에서 병으로 이전등기해야 되고요. 특히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용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등기 자체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용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고요. 따라서 갑에서 을로 등기하고 을에서 병으로 등기해야 되므로 병이 직접 갑에게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간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용 안에 토지에 대하여 월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서 옳은 것이죠. 자, 1번. 허가가 있기 전에도 갑이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다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피 보정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지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이 매매계약은 일단은 무효고 다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뀌니까 유동적 무효죠. 따라서 이 매매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이니까 이행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전 등기청구권을 강제할 수 없다. 피 보정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은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팔 입장이고 이유는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쌍방 모두가 허가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니 이것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고 물론 확정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는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3번, 매매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유동적 무효도 무효예요. 그렇지만 계약금 계약은 유효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면요?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그런데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면 이제는 계약금 계약도 무효겠죠. 그래서 5번 보시면 불허가 처분이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도 무효예요. 따라서 의른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때가 아니라 있다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유동적 무효도 무효지만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부당이득이란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계약금을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 갑과 을사의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라도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용 내의 토지를 의뢰계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받고 중도금을 일겨울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했지만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자, 쌍방 모두가 더 이상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임으로 1번 갑과 을 누가요? 쌍방이 허가 신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확정적 무효죠.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인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함으로 2번은 X가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죠.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함으로 3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4번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중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는 거죠. 그러면 협력 의무는 있는데 중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두 가지가 동시 이행 관계일 수가 없는 거죠. 중도금 안 주면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4번, 갑은 의뢰 중도금 이행이 있을 때까지 협력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 유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5번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따라서 5번 보시면 의로 중도금 지급은 선의의 의무이므로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왜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따라서 계약금을 몰수당한다는 질문도 X가 되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일부 무효의 법리가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입니다. 일부가 무효하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리랭의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2번, 일부 취소에 대해서 일부 무효가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번도 맞고 3번도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법률행위 내용이 불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가 일체인 거죠.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되고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을 볼게요. 복수 당사자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란 경우 후준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되면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로 되는 곳이고 여기에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액습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경우에도 일부 무효의 법률을 적용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일부 무효의 법리가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는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X가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인데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고 A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변제했어요. 절반 원. 그러면 이 저당권이 반으로 주나요? 아니죠. 이 일부가 변제가 됐을 때는 전액 변제될 때까지 이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계속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5천만 원에 대한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은 뭐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는 그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일부가 무효라도 이 저당권은 전체에 대해서 계속 그 효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3번 다수의 채권 하나의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수 채권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저당권은 일부 무효법률에 따라 무효가 된다. X입니다. 이거보다는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불가분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전체에 대해서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침으로 3번이 X고 3번이 뭐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행의 전환이 인정될 수 없는 거죠. 자 일단 2번이 답인데 왜냐하면 수표도 어음도 요식행이죠. 다시 말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무효인 요식행이가 유효한 요식행이로 전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번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 4, 5번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억해 주시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무효행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 4번을 보시면 불효식행의 경우에는 요식행이로 전환이 가능하고 요식행인 경우에는 요식행이로 전환되는 확인이 가능하다 엑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불효식행이가 요식행이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무효인 요식행이가 유효한 요식행으로 전환되는 것도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거죠. 4번이 되는 것입니다. 12번입니다. 해제권과 치소권에 가나요? 옳은 것은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되고요. 치소는 계약과 단독행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 따라서 1번 모든 법률에 인정된다. X. 왜요? 해제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되니까요. 2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우리가 법정 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정 해제도 있고 합의 해제 해제 계약도 있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권리의 행산에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본인은 반환의무제의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진다. X입니다. 자, 치소의 경우에는 악이면 전부를 선이면 현존 이익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제한능력을 이유로 치소하면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범위 내에 돌려주면 돼요. 뭐는요? 치소는 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불문하고 전체를 원상회복 해야 되고요. 해제의 경우는 원상회복 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선악불문하고 이자까지 붙여야 되기 때문에 4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5번은 X죠. 왜요? 치소권도 해제권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해제든 치소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실효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따라서 해제를 해야 치소를 해야 비로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3번은 권리 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치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법률행의 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이죠. 치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가 있는데 제한능력자가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치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다음 중 원칙적으로 법률행의 치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예요. 일단 치소권자 제한능력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대리인이죠. 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대리는 치킨이라 하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별도의 치소권에 관한 수권이 없는 한 이미 대리는 치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중 원칙적으로 법률행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는 뭐가 되는 거죠? 3번 이미 대리인이 되는 거고요. 이미 대리인이 치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하죠?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번 미성년자 갑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대린 병의 동의 없이 의뢰계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1번 갑이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기약을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도 치소권이 있죠. 따라서 단독으로 치소하더라도 그 치소를 또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다시 치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치소는 다시 치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2번이 답인데 치소권 행사기간이 자란 있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아니면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물론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되면 추인이 가능한 거니까 2번 갑은 자신이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치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모유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줍니다. 선이면 현존이익, 악이면 전부, 악이면 전부에다가 이자까지 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3번 위매매계약이 갑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갑은 제한능력자죠. 미성년자죠.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니까 율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 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지만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겠죠. 따라서 미성년자인 갑은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성년자가 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4번 갑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병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을가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병이 위 매매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추인한 경우 추인이 유효하려면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해야 되겠죠. 따라서 병 법정대리인이 알지 못하고 추인했다면 그 추인은 무효니까 그 추인은 유효하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다. 자 16번입니다. 갑은 병의 기망에 의하여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그 토지를 정에게 전매하였다. 이 경우 갑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의 취소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가 있는가. 누구에게 취소를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3번 을에게 하는 거죠. 자 취소의 상대방은 현재의 권리자인 정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사기친 놈 병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이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지금 갑이 취소하고 싶은 것은 을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원래 법률행이 상대방인 을에게 해야 되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17번도 마찬가지죠. 갑은 자신의 골동품을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갑으로 매도하였다. 그는 그것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병원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한 갑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가. 원래 법률행이 상대방. 자기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매매계약이 상대방이니까 1번 우리에게만 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18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거든요. 자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술 쳐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유익비로 탕진하는 것만 소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전하게 사용한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럼 뭐죠? 미성년자 갑은 법정들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 소유 건물을 1억 원의 병에게 매각하였다. 자 갑은 매매 대금 중 천만 원은 채무 변질에 사용하고 현존 이익입니다. 4천만 원은 유익비로 그러면 유익비로 소비된 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죠. 그렇죠? 탕진하고 유익비로 2천만 원이 현금으로 가지 있으며 천만 원은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현존 이익입니다. 500만 원은 치료비 이것도 현존 이익이죠. 1,500만 원은 생활비로 충당하기 이것도 현존 이익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 중에서 소비된 것은 얼마만요? 유익비로 탕진한 4천만 원만 소비된 것입니까? 법정 대리인 을이 갑과 병세 매매 결 취소했습니다. 반환의 금전 얼마가 되는 거죠? 6천만 원이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19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